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.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30% 넘게 늘었으며, 특히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,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며,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